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잘라서 아침마당까지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모교 특강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모교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모교 특강 하려고 하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눈길을 해치우고 와서 딱 가면요 여의도에 도착하면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걀 들어갖고 막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야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저 나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쪽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배신도 많이 당했고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는 천당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서른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서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라가잖아요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비로 날라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걸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은 되지 제가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아닌데도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하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은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장면 하나는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 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은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 번 가라 어우 막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놀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오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요 유병헌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스쿠알렛 몇 알 딱 갖고 떠난 거야 스쿠알렛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 하면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나게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 구식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도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저는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소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요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미군, 레이더, 기지, 주한말, 농장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광교산만 가면 내가 초등학교 때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러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조 모임 하면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다섯 여자 다섯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그 이쁜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 붙이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열 명이 됐어요 신부가 열 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구의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은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때는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그런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때는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총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건 나보다 한 두세 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옷이 한 네다섯 시대인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그래서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소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 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신부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 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세계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다섯 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의원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강의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향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피추 가자고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피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리오데, 자네이로, 아름다운 한국 예수님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이번에 월드컵 한 대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빠때라고 라르헨티나 맨 밑에 비가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특강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목요특강 하려고 하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눈길을 해치우고 와서 딱 가면 여의도에 도착하면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려 들어가서 막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그래서 오늘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쪽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아픔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 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루카복음에도 마테오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돌아 빵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네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이건 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 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말아 특별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화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신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 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백 개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천 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천 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대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하여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산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낙은에 든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오인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이랬거든요 아주 냉열한이었어요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신부 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많이 냈어요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딱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축일 때 딱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천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시켜달라고 울며 울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천 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노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노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노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쥐려고 했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들 꼭 돈으로 나누어야 돼요?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그래서 어저께 40, 그러니까 월요일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잔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농업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잔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멋있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서류 등기 다 해갖고 왔어 그런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열 번을 하는데 열 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그런데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해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걸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죽을 때 빈털털이로 떠나는 거예요 빈털털이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근데 한 6, 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돔 뭐 돌돔 뭐 하여튼 물고기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네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아 신부는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저기 뭐야 야 명동에 오늘 신부님 강의가 안 되잖아 가자 데리고 올라오는데 아유 뭘 가 니네 나 가 난 나중에 귀에 대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물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애기를 가져갖고 잉어를 좀 해달라고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일 때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성주술래에 가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천 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물러고 저녁에 모여서 80명 술래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우리 천주 귀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고 그러면 입을 다 모여 말씀 나누게 하자고 내가 아는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하면 그냥 뛰어나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마리아가 애를 베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까 친구들한테 얘기 좀 하자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베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찾...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무직한 분이죠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이렇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이 놈의 새끼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그런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리아 호수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 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또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것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성주술을 내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거를 가지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올라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 얻어 오는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엄마 아빠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헤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 가? 지금 가세요 지금 지금 가세요 이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콘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 병원에 유명한 의사도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는데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얘가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한 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신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배신자의 심리는 다양하다 첫째, 질투이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둘째, 분노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셋째, 이기심이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넷째, 두려움이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잇고 의리를 저버린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만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마라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서 서로에게 별로 애정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는가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늘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나는 항상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았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모두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치고 가는 인연은 무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가볍게 맺으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인연들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피해를 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웠다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든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한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다 너무 친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법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쓸데없이 남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담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평생에 걸쳐 배워라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저기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결코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댄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세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를 반드시 경계하고 말을 아껴라 사람을 대할 때는 본질을 보도록 하라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신의 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돌이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하나의 사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도록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형편에 서도록 하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의미 없이 다투지 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들으면 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는 천당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서른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서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라가잖아요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비로 날라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걸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아닌데도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하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은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장면 하나는 그 무료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료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은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 번 가라 그걸 보는데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그런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놀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 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요 유병헌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스쿠알렛 몇 알 딱 갖고 떠난 거야 스쿠알렛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 하면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라기엔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무료 구식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저는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설이 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요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미군 레이다, 기지, 주한말, 농장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다녔던, 매일 놀러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아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러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러면 조 모임 하면은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다섯 여자 다섯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내가 그 저기 뭐야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 붙이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열 명이 됐어요 신부가 열 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의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은 나보다 1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그런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총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나보다 한 두세 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옷이 한 4, 5시대인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소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신부 때는 또 훌륭한 번당 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있어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신부 사랑으로 꽉 차있어 본당 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세계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다섯 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강의 이제 두 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향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피추 가자고 그러니까 강의는 두 시간 하고 마추피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리오데, 자네이로, 아름다운 한국 예수님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이번에 월드컵 한 대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빠때라고 라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모교특강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모교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모교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눈길을 해치우고 와서 이제 딱 가면요 여의도에 도착하면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걀 들어갖고 막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야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한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해야 되더라고요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쪽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루카복음에도 마테오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돌아 빵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네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런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이건 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삶아서 무쳐서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 청국장에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말아 특별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화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신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 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천 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천 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대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 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산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근에 든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오인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이랬거든요 아주 냉렬한이었어요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주만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신부 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정말 많이 냈어요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천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시켜달라고 막 울며 울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천 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쥐려고 했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야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데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들 꼭 돈으로 나누어야 돼요?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그래서 어저께 40억 월요일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잔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농업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잔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멋있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서류 등기 다 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열 번을 하는데 열 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그런데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먹으려고 해도 해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 먹을 수 있는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걸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죽을 때 빈털털이로 떠나는 거예요 빈털털이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리고 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한 6, 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들어가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혼자 옆에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이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돔 뭐 돌돈 뭐 하여튼 물고기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한 바퀴 한 30분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네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신부가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 생활도 똑같아요 신앙 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저기 뭐야 야 명동에 오늘 신부님 강의가 안 되잖아 가자 데리고 올라오는데 아유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귀에 대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물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애기를 가져갖고 잉어를 좀 해달라고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성주술래에 가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천 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물러고 저녁에 모여서 80명 술래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우리 천주 귀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고 입을 담겨 말씀 나누게 하자고 내가 아는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했어요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아니 마리아가 애를 베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까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베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찾았어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무직한 분이죠 그런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 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그런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좀 하여튼 안 해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큰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 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또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것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성주술래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었대 집을 팔었대요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술래를 따라 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술래도 안 따라 올라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러는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술래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주술래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대학생이야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술래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하며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 가? 지금 가세요 지금 이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병원에 유명한 의사도 좀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는 데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얘가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죠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외모는 아름답지만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신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배신자의 심리는 다양하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잇고 의리를 저버린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만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마라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서 서로에게 별로 애정이 없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는가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늘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나는 항상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았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모두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치고 가는 인연은 무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가볍게 맺으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인연들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피해를 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웠다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든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한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다 너무 친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법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쓸데없이 남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담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평생에 걸쳐 배워라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적이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결코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 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세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를 반드시 경계하고 말을 아껴라 사람을 대할 때는 본질을 보도록 하라 사사로움과 편해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돌이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없인 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남의 말을 귀담아듣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하나의 사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도록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형편에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의미 없이 다투지 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들으면 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인간의 인간